방수공사 잘못 걸리면 진짜 뭐 여기 다 방수공사 해야 된다. 막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근데 물론 방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이것저것 다른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여보세요? 일하냐? 내가 소개시켜 준거야? 거기도? 망호동 간다고? 응 망호동 그거 내 생각에는 배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가봐서 내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 여기 면목동의 아파트인데 아랫집 욕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져 끝에서 근데 내가 뭐 수도검사 해봤는데 수도는 안 세는 것 같더라고 아 거기서 육관이 세라? 하여튼 니가 오늘 거기 끝나고 해 야 그리고 내가 여기 검사비 일부러 안 받았거든? 응 너는 니가 검사비 받아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검사비 30만원 받고 응 니가 꼼꼼히 더 봐봐 근데 지금 아랫집에 세 근데 나는 또 옆집이 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어떻게 옆집에다가 뭐 옆집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아 너는 나오는 길이야 뭐 응 아 오늘 갔었어 지금 하고 지금 나가는 길이야 어 나오는 길이야 아 알았다 어 언제든 알아서 전화 전화해볼게 어 내가 전화하러 알려줄게 꼭 잘 좀 해라 응 어 그래 응 왜 파치기 센다는거 잠에 샀는데 그에? 오 성공했어? 내가 준거? 13층 올라가서 성공했네 13층에? 1층까지 있다라죠 그게 물이? 야 야 맛있는거 먹으러 와야되겠다 야 봐 메이크가 타고 내려온거에요 피트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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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관리실에서? 어 가르치 이제 자기 알아서 공용중이니까 아 난 아 그냥 공용아니에요 응 아 난 관리실에서 돈 받는거 그런 일을 안하니까 나는 욕조가 샀어? 아 그래 역시 대단한데 욕조가 안좋다니까 욕조가 안좋다니까 욕조가 만병의 근원이야 뭐야 이게 비트타고 내려간거야? 아니요 그렇죠 일단 바가지로 펀한데요 바가지로 야 욕조를 잘랐네 아유 물이 다득하네 아유 물이 다득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했네 잘했네 에이씨 진짜 고리만이네 잘했어 잘했어 가자 맛있는거 먹어라 나 오늘 돈 한푼도 못 벌었는데 가자 아유 가자 아유 6층에서 세갖고 6층에서 세가지고 7층에서 의리했다니까 어 어 막 싸개다라고 나아 아 근데 아 근데 응 7층에 안맞지 안쎄 소도도 안쎄고 남방도 안쎄고 가퍼 쓰레기같은거 CNC 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 роз워드 오 antim 그럼 주룼신 하시네 내 내 칸만 내가 좀 쓸게요 그냥 약간 라 하하 Tensor 암 장 혹시 성 exemplo 타계 그리고 자칸던 사람은 진짜요? 하하하하하 진짜 나아리어 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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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장